안녕하세요. 스포츠서울TV 윤지아입니다. 네, 오늘도 이브라 선생님 모셨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운동 배워볼까요? 네, 오늘은요. 더돌 말고 더돌 말고 딱 책 3권만 이용하시면요. 등산에 다녀온 효과와 그리고 산책을 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처음에는요. 그냥 걸어볼게요. 등산 가시면 정말 운동 많이 되잖아요. 그 효과랑 같아요. 그냥 오른발, 왼발 걸었다 내렸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손톱 같이 움직일게요. 크게 움직이면서 집에서 TV 같은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너무나 재미있게 유산소 운동과 하체 운동까지 공시하실 수 있는데요. 여기서 하나만 더 배워보자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뛰시잖아요. 이 운동을 뛰면서 더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까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냥 이 스텝은요. 오른발 앞에 먼저 시작할게요. 여기서 점프를 좀 더 높이 뛰셔야 돼요. 뛰면서 반동. 무릎 구부리시면서 반동. 네, 좋아요. 다시 반대. 뛰면서 다시 뛰면서 뛰면서 이때 좀 더 속도 내볼게요. 손을 어떻게 해? 손을 그냥 자연스럽게 앞뒤로 신나게 움직이면서 팔 운동까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으세요. 이때 지금 생수병, 작은 병이 있으면요. 들고 하시면 아련효과까지 더 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요. 스텝에서 응용 동작이 또 있어요.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좀 재미없겠다. 이러신 분들 위해서 준비했는데요. 그냥 스텝 걸으면서 한 발 차고 다시 내려오고 반대도 똑같이 왼발 오른발 내려오고 오른발 왼발 내려오고 왼발 오른발 내려오고 왼발 오른발 내려오고 이때 내가 뭔가 좀 더 하고 싶다 이러시면 손동작까지 같이 들어갈게요. 하나 쿵 내려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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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